자 아까 그거 갈게요 BDG 3 플러스 1 갈게요 BDG 3 플러스 1 자 BDG 3 플러스 1이 누구 거였죠? 코트님 거였나? 야 코트님 거였죠? 아 부담되네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죠? 아 이거 새로운 거 생기는 3 플러스 2로 해주시지 자 갑시다 근데 3 플러스 1은 진짜 안 붙어요 자 G성빨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PD가 아니라 3 플러스 1은 진짜 제가 강화 붙일 때 아까 오카 붙일 때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3 플러스를 절대 안해요 항상 2 플러스 1 붙이고 3 플러스 3 플러스 1 붙이고 그렇게 가거든요 3 플러스 1 진짜 안 돼요 그쵸? 소주업으로 감사 최소한 다 해볼게요 자 DG DG PD 준비되었죠? 갑니다 아유~~~~~ 아유~~~~~ 아유~~~~~~~ 자 DG DG PD 준비됨 빌리치 빌리치 위치로 다 Zack 갑니다 4 4 5 3 4 5 2 5 5 5 0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고 고 고 고 자 붙을 것이 있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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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붙었어 붙었어 와! 나보음 붙었어. 아 진짜 힘들었다 아 이거는 겁나 긴장했네 아 굴꽃 짧게 붙었죠 굴꽃 짧게 핀미가 아니라 진짜 붙이고 있는 3뿌랬어요 음 좋았다 잘 붙었니요 다행입니다 자 유튜브 제가 바로 올릴게요 칼 유튜브 올라갑니다 코트니 축하 감사 동시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 힘들어 진짜 힘들었죠 그래도 오늘 많이 붙였어 그렇죠 많이 붙였죠 이 정도면 솔직히 잘 붙이는거지 아 멋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편집